다음 주일은 우리교회 창립 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장수사진 촬영행사가 진행되며 창립 감사앨범 시간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해의 소망 등의 찬양으로 유명하신 민호계 목사님의 콘서트가 열리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재수요일로 자순절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회개와 절제 그리고 경건으로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수요예배와 새벽예배를 들이오니 성도님들께서는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순절을 맞아 요한복음 성경필사를 시작합니다. 로비와 사무처에 요한복음 필사노트를 마련해 두었으니 한 부씩 가져가신 후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말동무의 하나의 과정인 성경통독 수련회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열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인 재수요일이며 우리 교회 창립할 주년 기념주일이 이어집니다.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